도내 소방사 인력이 여전히 크게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소방사 계급 정원 1,718명 중 현원은 1,101명으로 35%가량 부족한 반면 중간 간부급인 소방위와 소방경은 정원보다 2배 가까이 많은 1,02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전북도의회가 진행한 소방관 순직사고 재발 방지 대책 간담회에서는 저연차인 소방사 인력이 부족하다며 조직과 인력 구성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